안녕하세요. 음미쌤입니다. 오늘이 제이슨 모라즈의 럭키라는 노래를 연주해볼건데요. 저 학생 윤재훈님께서 이거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어저께 수업을 했는데 이거 다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님은 여기에 메뉴 EC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